결국 에사비나 그냥 사과식초나 일반식초나 아니면 식초 음료나 1편 영상 보시고 에사비 괜히 샀네 하셨다면 이번 영상은 에사비를 갖다 버리시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지난 시간 에사비 애플사이더 비니거 1편에서 에사비의 제조과정을 설명드리면서 판매업체들과 여러 전문가 분들이 강조하는 에사비에 들어있는 초모 혹은 초모균이 먹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사비 1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에사비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번 시간에는 에사비 2편 실제 임상시험에서 에사비는 과연 얼마만큼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혈당에는 효과가 어떤지 또 그 실험 결과들은 믿을만한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에사비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식초에 불과한데 요즘 에사비가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은 마치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의 식물질처럼 포장이 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전부터 일반 가정집들에서 만들어 먹던 식초라서 식물질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해외에서는 홈 레메디 즉 민간요법으로 쓰여온 기록들이 있어서요 그걸 판매업체들이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좋다 뭐에 좋다 등등 썰을 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민간요법 많이 있죠 벌에 쏘이면 된장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에사비를 너무 비하했나요? 여튼 에사비의 효능이라고 시중에 풀린 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조절, 체중 감량, 복부들레 감소, 속쓰림, 소화 촉진, 디톡스, 항산화 아 이건 뭐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에사비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효과 표현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에사비 제품을 저렇게 팔고 있는 곳이 있다면 불법 그리고 소비자 기만이니까요 취약처에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어떤 에사비 제품들은 당당하게 에사비의 실험 결과를 하면서 특정 연구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해당 연구를 살펴보니 체중 감량, 엉덩이 둘레, 내장 지방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판매업체들과 많은 전문가분들이 에사비가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증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논문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연구에 사용된 에사비는 사실 제대로 발효시킨 정통 에사비 즉 1차 흉호 발효, 2차 박테리아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에사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애플사이더 비니건은 일반 100식초에 사과를 넣고 따뜻한 곳에 저장 일주일에 한 번씩 저어주면서 30일간 보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건 에사비 만드는 법이 아니죠? 결국 제대로 된 에사비가 아니었다는 거? 이 말은 연구에 사용된 에사비는 사실 그냥 일반 식초였고 앞서 살펴봤던 효과들은 에사비의 효과가 아닌 그냥 일반 식초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데도 많은 에사비 판매자들이 이걸 근거랍시고 에사비 다이어트로 팔고 있죠? 자 다음 이번에는 혈당과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초가 식후 혈당 및 인슐린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논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사비를 포함한 모든 식초는 GI 지수가 높은 식단 즉 먹고 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단에서는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사비가 일반 식초보다 약간 수치가 높게 나온 부분도 있었으나 백식초는 일반적으로 아세트산 농도가 다양하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식단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에사비가 일반 식초보다 뛰어났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에사비는 식후 혈당이 오르는 것을 늦추는 것이지 공복 혈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에사비의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제대로 만들어진 에사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에사비의 초모에 대한 연구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일반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효능을 연구한 것이죠 이 아세트산은 실제로 대장균이랑 황색포도산구균 칸디다균과 같은 병원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 역시 아세트산의 효과인데 아세트산은 위장관 통과 시간을 증가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이당류 분해 요소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방과 당의 생압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근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에사비 다이어트 관심이 있으시다면 굳이 초모가 들어있다는 에사비 제품 사드시지 마시고 마트에서 파는 그냥 2,000원짜리 식초 혹은 식초 음료 드시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란 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란이었습니다